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단뉴마사지 안했는데 유방암 생기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도 있고요. 모유 끊은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이라도 단뉴마사지를 해야 둘째 아기 모유를 먹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단뉴마사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황당한 단뉴마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뉴마사지라는 거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뉴마사지를 하라고 권유하는 국제모유기구나 학회 그리고 모유전문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유무기기에서 신생아 때도 모유마사지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유를 그만 먹일 경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단뉴마사지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뉴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과는 달리 모유를 중단할 때 단뉴마사지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뉴마사지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신생아 시기 모유를 먹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받는 모유마사지라는 것 역시 의학적으로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인류학사상 단뉴마사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다들 모유를 먹여서 키우고 젖을 끊고 그렇게 4남매 5남매 다들 모유 먹여서 잘들 키웠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 거의 전부의 나라에서 단뉴마사지라는 것을 하지 않고도 젖을 잘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엄마들이 우리나라 엄마들과는 달리 단뉴마사지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들은 적 없습니다. 단뉴마사지라는 것을 하지 않고 젖을 끊으면 유방암이 생긴다 이거 황당한 주장입니다. 단뉴마사지를 해서 나머지 젖을 다 빼줘야 유방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거나 단뉴마사지를 해줘야 석회화가 생기지 않아서 건강한 유방을 만든다거나 단뉴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다 마귀 젖 먹이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유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세계보공기구나 유니세프, 국제적으로 저명한 모유학회에서는 응급조차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제기구나 모유전문학회에서는 모유를 끊을 때 단뉴마사지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를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이런 거 하지 않고 모유를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단뉴마사지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일부 엄마와 우리나라의 엄마들만 하는 단뉴마사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단뉴마사지는 것을 비싼 돈을 들여서 해야만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엄마 젖으로 새끼를 키우는 그 어느 포유동물도 마사지라는 것을 하지 않고 젖을 먹이고 있으며 단뉴마사지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없이 저절로 젖을 끊고 있습니다.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젖을 끊으면 당연히 유방에 우려를 생기고 심한 경우 유스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이다가 젖을 꺼내야 하는 경우는 아기와 엄마의 유방이 적응할 수 있게 서서히 줄여서 꺼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아기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요. 엄마도 문제없이 젖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단유 속도가 빨라서 우려를 생기거나 다른 유방에 문제가 생긴 경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젖을 짜주면서 좀 더 서서히 젖을 줄여가면 됩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게 제일 좋은 단유 방법입니다. 이렇게 엄마 아기가 원하는 시기에 서서히 모유를 끊게 되면 엄마의 건강에도 좋고 돈도 들이지 않아서 경제적이고 아이 역시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젖을 꺼내야 엄마 유방의 건강에도 좋고 둘째 아기 젖 먹일 때도 최고 좋은 젖을 먹일 수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모유 전문가 단체에서는 단유 마사지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